전기 및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상용차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올해 9월부터 판매되는 모든 디젤 중대형 트럭에 유로육 스텝이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엔진 적용이 의무화된다. 특히 유로6인은 2030년 7월 바이오하기로 합의된 유로7 이전의 최종 단계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이다. 유럽 국가 및 상용차 업계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9월부터 유로육 배기가스 기준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유로6의 규제 기준을 중대형 트럭에까지 확대했다.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9월부터는 모든 신차 출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유로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따르고 있는 국내 트럭버스 시장에도 이르면 올해나 내년부터 적용시점 논의가 점쳐지고 있다. 현재의 유로6이 단계에서도 국내에 진출한 수입 상용차 브랜드 대부분은 유로6이 국내 발효 전부터 해당 제품을 출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동시에 가격 인상분을 상쇄시킬 만한 상품성 강화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참고로 유로육은 측정 방식에 따라 다시 단계를 나눈다. 유로육 기준에서 스텝 A, 스텝 B, 스텝 C, 스텝 D 등이다. 대기가스 기준치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측정 방식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는 강화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로6이 단계에 머물고 있다. 유로6이는 기존 유로6이와 비교해 차량이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가스 측정 규정이 엄격해졌는데 엔진 냉간 C 미세매 연입자 지수도 포함되는 등 악조건 상황에서도 유로육 기준치를 만족해야 한다. 유럽 상용차 브랜드들은 지난해부터 유로6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엔진을 보완하거나 신형 엔진을 선보이는 등 대기가스 규제에 대응해 다시 한번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볼보 트럭은 유로6이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세대 엔진 관리 시스템을 도입, 연료 연소 과정을 개선해 엔진 마찰을 감소시켜 오일 시스템을 향상시켰으며 엔진 후처리 장치 성능을 높였다. 스카니아 또한 유로6이 일부 엔진의 출력을 소폭 높였다. 특히 차세대 파워트레인인 배기량 13L급 슈퍼 엔진은 이전 모델과 비교해 약 8%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 만트럭 버스는 유로6D부터 배기량 9L급 이하 엔진은 주요 후처리 장치 중 하나인 EZR을 없앨 정도로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유로6이 엔진은 오히려 출력을 소폭 향상시켰다. 메르세데스 벤츠트럭의 신형 엔진은 유로6의 기준을 준수하면서 연료 소비를 최대 4%까지 줄였다. 특히 신규 개발된 터보 차저와 함께 엔진 피스톤 형상을 변경하고 압축비를 높였으며 그 결과 후처리 장치의 배압을 줄이고도 연소 효율을 높였다. 이베코 또한 자사의 엔진 계열사인 FPT사를 통해 유로6의 엔진을 선보이고 있다. 이미 유로6 초기부터 전 엔진의 EZR 없이 배기가스 규제를 충족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유로6의 엔진에서는 엔진의 열 관리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한편 피스톤 소재를 변경하고 압축D와 커먼 레일 사출압력을 높였다. 국내에서는 올해부터 전 차종의 유로6D를 단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상용차 브랜드와의 조정을 거쳐 유로6의 도입 시기를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 트럭 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대형 전기 트럭에 대한 보조금과 충전 기반 시설 확충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노후 화물차를 대폐차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높은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신차 조기 폐차만한 정책이 없다라며 2015년 유로6이 발효된 이후 유럽과 국내 배기가스 규제 기준의 적용 시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비춰봤을 때, 내년쯤이면 유로6의 국내 도입 문제가 본격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간 우리나라 정부는 유럽이 신규 배기가스 기준치를 적용하면 대략 2에서 3년 연 차이를 두고 도입해왔다. 그럼에도 과거 국내에서 유로6C 발효 당시 유럽 상용차 브랜드 5개 사는 1에서 2년 빨리 유로6D 모델을 판매하기 시작한 만큼 이번에도 유로6D 단계에서 유로6E 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 판매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골고 트럭 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을 판매하는 다임러 트럭 코리아, 스카니아 코리아, 만트럭 버스 코리아, 200호 등 선제적으로 일부 유로6E 모델을 들여 판매하고 있거나 도입 시기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자동차 및 타타 대우 상용차 등 국산 상용차 브랜드는 정부의 유로6E 국내 도입 정책에 따라 유로6E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커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